오케이 지금 시켜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딜 앉아있었던 거예요? 잠깐 여기 앞에 앉았어요 내려갈 뻔했죠? 네 내려갈 뻔했는데 여러분 손이 조금만 더 질러실 때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충분히 지내셨어요 한일 날 뻔했습니다 혹시 지금 허락이 막 좀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? 이야 마음도 흥분하셔도 좋습니다 혈압이 막 높아지거나 과업이 온 거 같을 즈음에는 자기가 한번 나와서 끊고 가니까요 네 마음도 즐기십니까? 자 저희 세상에 인사부터 드리죠 네 인생은 아름다운 도전의 여성이다 낭만각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에 반해버린 카사노아 윤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께 인사드리실 때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탑3분과 함께 오늘 출연한 10명의 솔로모델을 모두 보셨고요 자 이제 뒤에 스페셜 스테이지가 주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의 스테이지가 주뉴시니까? 네 개요 네 개요 탑3모델 스페셜 스테이지도 있고 꽃미남의 프로포 스페셜 스테이지도 있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셜 스테이 시작할텐데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한번 함성으로 다운로드 이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민준씨의 생각은 어떠세요? 형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해야죠 아니요 안 알아요 아니요 저희 형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저희가 구역을 하나씩 맡아서 여러분들의 함성을 한번 이끌어내보면 어떨까 구역을 맡아서? 네 각자 구역으로? 위치로 위치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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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우, 혜성, 성운, 진우 저 편의점이 오셨습니다 자 다운로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옷을 담아만에 하나입고 네 여러분들의 가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함성으로 출발해볼겁니다 민준씨부터 저희가 민준, 준혁, 저까지 해서 하나씩 구호를 외쳐서 여러분께 함성을 유도할테니까 여러분은 가자라는 그죠? 가자라는 말로 다음 스페셜 스테이지로 넘어가 볼겁니다 아셨지요? 네 좋습니다 민준씨 네? 시작해주세요 멘트가 뭐였죠? 네 멘트 저 즉석에서 잘하잖아요 아 참 좋아요 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네 일단 천천히 해주세요 진우씨 당황하지마세요 아 여러분들이랑 인사하느라 까먹었어요 기대로 가요? 알겠습니다 아 진짜 뭐였지? 아 할게요 민스터트롯2 우리 10명 응원하는 만큼 인천콘서트 여러분의 함성과 함께 스페셜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됐어요 werk 이제 촬영 läuft 다음 영상은 잠시 martial 거기 옆 와서 자막 제공에 late 모두 Duck 감사합니다.